일성록은 조선임금의 일기장입니다. 일성록에 정조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감기에 걸려 3일간 공부를 쉬었다. 정조는 공부를 먹고 자는 일처럼 당연한 일과라 여겼던 것 같습니다. 공부가 당연한 일과니까 아파서 공부를 쉰 건 일기로 기록될 만한 특이사항인 게 맞네요. 저는 이 내용을 정리해 어느 매체에 발표를 했는데요. 정보 확인을 안 하고 발표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구절은 일성록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날 TV뉴스를 간추려 두었던 건데요. 제가 잘못 적었더군요. 글을 발표하고 나서 이것저것 확인하다가 해당 뉴스 영상을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뉴스에는 1760년 5월 16일 정조가 감기기운 때문에 공부를 쉬었다 라고만 나오더군요. 3일간 쉬었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제가 머릿속에서 맘대로 조합해버린 거죠. 원본을 찾아보았습니다. 일성록 원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규장각 홈페이지로 원문을 볼 수 있고요. 고전번역원 홈페이지에 가면 한글번역본도 볼 수 있습니다. 일성록 1760년 5월 16일 기록에 감기로 공부를 쉬었다는 해당 내용이 나옵니다. 3일간 공부를 쉰 게 아니라 3일까지 공부를 쉰 거네요. 자 그런데 5월달에 6월달 일을 적고 있는 게 뭔가 시간 순서상 이상하지 않나요? 이는 정조가 왕이 되어 일성록을 기록할 때 세손시절 그러니까 어린 시절 기록들까지 간추려 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조의 일기 일성록에는 왕이 되기 전 어린 시절 일기도 함께 실려 있는 거죠. 예전의 일을 나중에 쓴 것이기 때문에 이때라고 적은 겁니다. 1760년은 정조의 할아버지인 영조 제위 36년 즉 정조가 세손이 된 이듬해입니다. 정조 이산의 9살 때죠. 1760년 5월 16일 일기는 어른인 정조가 당시 이를 적은 글이 아니라 어린이었던 자신의 세손시절 기록인 조년각 일기 그 조년각 일기 내용을 다시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저는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정조가 왕이 된 다음 매일같이 공부만 하다가 특이하게 3일간 쉬었다고 넘겨 짚은 겁니다. 원문 정보를 확인하기까지 30분 정도 걸렸는데요. 이 30분을 투자하지 못해서 잘못된 정보로 글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글을 쓰기 전에 자료 정리 단계에서 어느 정도 검색만 해도 정보 오류는 상당히 걸러낼 수 있습니다.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를 에레베스트라고 적는다든지 눈먼자들의 도시의 저자 주제의 싸라마구를 주제의 싸마라구로 적는다든지 복제를 뜻하는 용어인 시뮬라크르를 시뮬라르크로 적는다든지 그리스인 조르바의 작가를 카잔차키스가 아닌 카잔차스키로 적는 그런 단순한 실수들 말이죠. 이런 단순하고 사소한 실수가 글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SNS 등에는 정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른바 명언 명구가 무척 많습니다. 과거는 미래의 서막이다. 쇠익스피어. 이 역시 자주 인용되는 문구죠. 뭔가 다가올 희망찬 미래를 말하는 걸까요? 무슨 맥락에서 한 말일까요? 아마도 쇠익스피어의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일 텐데요. 이 역시 인터넷 검색으로 원본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템페스트의 저 대사가 나오더군요. 폭풍으로 번역되기도 하는 작품입니다. 과거는 앞으로 닥칠 이래 서막에 불과하니 이제 당신과 내가 나설 차례요. 템페스트 제2막 제1장 제294행에 나오는 안토니오의 말입니다. 이 대사는 뭔가 근사한 말도 아니고 미래의 희망적 전망을 표현한 것도 아닙니다. 동료를 배신하고 다른 무리들과 뭔가 작당을 하고 있는 그런 비열한 장면이죠. 정보 출처를 확인하는 건 좋은 습관입니다. 그 확인하는 과정을 우리는 지식탐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